한평생을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인간들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 세상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노동을 파는 노동 인간과 아이디어를 파는 아이디어 인간이 바로 그것이다 진정한 아이디어 인간은 항상 반역자이자 혁명가다 모든 새로운 발명과 위대한 발견의 뒤에는 항상 소요가 따른다 일상에 편안히 안주한 사람들은 그들의 안전지대에서 벗어나면 흔들리고 혼란스러워한다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워야 하고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연시되었던 세계를 재조정할 필요를 만들어내는 모든 위대한 발견과 새로운 발명에는 당연히 저항이 따르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에이브로의 메슬로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보자 변호사, 치과의사, 회계사 같은 직업은 공짜가 없는 직업이다 휴가를 가거나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없고 일정한 시간에 받을 수 있는 환자나 고객의 수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다 창렬을 예로 들어보자 이들은 일반적으로 시간당 얼마 하는 식으로 화대를 받는다 더구나 반드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이 있어야 한다 요식업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멋진 음식점을 열어도 최고의 목표는 좌석을 가득 채우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잘 나가는 건축사나 혹은 소규모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결과 면에서는 대동소의하다 이런 직업들에서는 연수입의 절대 액수가 얼마든 간에 증가율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런 직업들에서는 아이디어의 힘이 아니라 투여된 노동의 양이 수입을 결정한다 게다가 이런 직업들에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난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수많은 날들의 수입을 합친 것보다 단 하루의 수입이 훨씬 더 많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직업들에서는 정상적인 경우대박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직업들은 약간의 노력만 더하거나 혹은 전혀 그런 것 없이도 잘하면 수입 액수의 영이 몇 개씩 더 붙을 수 있다 이른바 노동을 파는 똥덩어리 인간과 지적 산물을 파는 아이디어 인간의 차이다 노동을 안 하는 시간에도 수입이 늘어나는 일은 아이디어 인간에게만 일어난다 블랙스완의 작가는 아이디어 인간과 노동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디어 인간은 뼈 빠지게 일을 할 필요는 없고 대신 치열하게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면 된다 100개를 만들거나 1000개를 만들거나 일하는 양은 똑같다 주식거래를 할 때 100주를 사든 10만주를 사든 100만주를 사든 거기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은 똑같다 똑같은 양의 전화통화 똑같은 양의 계산 똑같은 양의 법적 서류 똑같은 양의 뇌세포 소모 거래의 성립을 인증받기 위한 똑같은 양의 노력 게다가 집안의 거실이든 무교동의 술집이든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 직접 일을 하는 대신 남의 손을 빌릴 수도 있다 가수나 연예인, 영화배우라는 직업도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음반을 내거나 노래를 유튜브에 유통시키기만 하면 된다 그때마다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하기 위해 현장에 나타날 필요가 없다 작가도 마찬가지다 한 부가 팔리든 수백만 부가 팔리든 글쓰기에 들어가는 노동은 동일하다 소설가 황성령은 독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똑같은 책을 써서 바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빵사는 다르다 그는 고객이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빵 한 개씩을 더 구워내야 한다 작가와 제빵사의 차이, 투기꾼과 의사의 차이, 사기꾼과 창녀의 차이를 알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잘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은 추가적인 노동이 전혀 없이도 수입을 10배, 100배 늘릴 수 있는 직업과 하나를 더 얻을 때마다 그만큼의 유한한 자원인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입해야 하는 직업의 차이다 그렇다면 대박을 터뜨려 하루아침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려면 아이디어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까? 물론이다 아이디어는 모든 부하, 모든 성공, 모든 물질적 이익, 모든 위대한 발견 및 발명, 모든 성취의 원천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빌게이츠가 21살 때 1975년 뉴멕시코주 엘버커키에서 설립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애플 컴퓨터는 스티브 잡스가 1977년 그의 나이 22세 때 창업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회사다 애플 컴퓨터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을 만들자는 그의 비전이 만들어낸 것이다 아레아 한글로 유명한 한글과 컴퓨터는 1991년 서울대생 4명이 설립한 회사이다 당시 사장이었던 이찬진 사장은 갓 대학을 마치고 군에 복무 중인 상태였다 구글은 90년대 중반 스탠포드 대학에 재학하던 로렌스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의기투합하여 1998년 구글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2004년 당시 20살도 채 안 된 하버드대 학생인 마크 주커벅과 두 명의 친구가 함께 시작했다 유튜브는 온라인 결제 사이트 페이팔의 회사 동료인 스티븐 첸, 채드 헐리, 조두 카림 등 20대 3명이 지난 2004년 실리콘밸리 파티에서 만나 친구들과 함께 찍은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유튜브는 구글에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됐다 한때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분야에서 이들은 아이디어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모두 성공했다 그것도 매우 어린 나이에 역사상 그들만큼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매우 드물다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이룩하지 못할 업적을 그들이 어린 나이에 이룩한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답은 바로 아이디어다 그들은 아이디어가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에서 돈이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해 보였다 이제 세계적인 석학들은 아이디어가 진정한 자본으로 인정받는 세계를 예상한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나 IQ 혹은 사회적 지위보다도 아이디어를 중요하게 여기는 세계로의 진입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체제의 문을 열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한다 그렇다 아이디어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기폭제이며 갑부로 가는 길과 통한다 아이디어는 부의 원천이다 갑부가 된다는 의미는 어떤 면에서 하나의 빅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개발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능케 한 아이디어들이 없었더라면 네이버와 구글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뇌가 아닌 근육을 생계수단으로 삼았고 대부분의 개인들과 회사들은 이를 먼저 따낸 다음 열심히 일함으로써 성공했다 오늘날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열심히 저축하고 모은 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부자가 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특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가난해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갑부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엘빈 토플러의 예측대로 정보와 지식이 유효한 수단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정보와 지식도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다 인터넷의 영향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공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정보와 지식은 이미 공공화된 지 오래이다 유튜브 검색, 카페, 블로그, 지식정보 서비스, 각종 서적과 세미나 등을 활용하면 누구라도 특정 주제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되었다 전문 지식 또한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 경제연구소, 조사기관, 정부 자료 등 다양한 지식 생산 주체로부터 수많은 전문 보고서들이 매일 쏟아져 나온다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면 언론에서는 깊이 있는 심층 분석 기사를 양산해낸다 지식의 홍수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모든 형태의 경험적 체험적 지식이 서적이나 시스템의 형태로 활발하게 지식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지식 교육 기관이 번성하고 있다 약간의 노력만 하면 누구라도 쉽게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과 식견을 갖출 수 있어서 사실상 개인 간의 지식 차이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까지도 그들의 미래가 지속적인 아이디어 창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수시로 열리는 기업들의 내부 회의를 생각해보자 정보와 지식은 이미 쉽게 찾을 수 있는 범용제가 되었다 회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관련 정보나 지식은 잘 알고 있다 정말 희소한 것은 현안 난제를 멋지게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다 기업 간 경쟁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전통적인 생산 요소인 노동, 자본, 기술, 정보의 독점적 소유에 따른 경쟁 우위는 점차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글로벌화와 정보화로 인해 보다 저렴한 해외의 생산 요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 외부의 생산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아이디어 기반형 경쟁 우위가 중요해졌다 기업 내에서도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내는 직원들은 승승장구하겠지만 기존 업무 관행에 안주하는 직원들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정보와 지식 대신 아이디어가 모든 경쟁에 원천이자 부의 젖줄로 부상하는 아이디어 경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 새로운 경제는 근육이 아니라 두뇌에 기초한다 아이디어가 모든 것에 우선한다 부자가 될 것인가 평범함에 그칠 것인가에 문제는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스마트한 아이디어다 부자는 근육이 아니라 머리로 일한다 역사상 어떠한 시기보다도 기민한 아이디어와 그것이 창조해낸 비즈니스 모델은 높이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도처에서 두뇌에 힘이 이룬 기적들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 자체이다 큰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곧빅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오늘날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업이나 상품들 대부분이 단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면서 천재처럼 생각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은 백만장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남보다 한 발 앞서 아이디어를 발휘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어쩌면 당신에게도 생각하는 학교가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유튜브의 지성의 숲 채널이 바로 그것이다 성필원으로 찾으라 문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싫어하는지는 버나드쇼의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1년에 2, 3번 이상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한 주에 한두 번 생각하는 것만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다 똥덩어리들은 정말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실제 그들은 생각을 피하려고 TV를 튼다든가 음악을 듣는다든가 항상 소음을 필요로 한다 오죽하면 영어 격언 중에도 이런 말이 있겠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생각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려든다 물론 생각만 하고 아이디어를 많이 낸다고 해서 만사형통인 것은 아니다 참떡떡이들이 중요시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실제 결과로서 나타난 성과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 구글, 넵스터,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성공 스토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10대 후반에 혹은 20대 초반에 이미 엄청난 성공을 거둔 그들은 마치 우리에게 20대 후반도 늦은 나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UPS를 창립한 짐 케이시는 겨우 13살의 친구들과 함께 100달러를 모아서 아메리칸 메신저 컴퍼니라는 자전거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렇다. 결국 아이디어가 가장 중요하다. 비즈니스든 부자가 되는 것이든 사회생활이든 개인생활이든 아이디어는 공장이나 천연자원 혹은 자본보다 훨씬 귀중하다 돈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지 못하지만 아이디어는 돈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디어 인간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위와는 반대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적 산물을 파는 아이디어 직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더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공짜로 자가증식하는 직업은 성공하는 경우에만 좋다 그러한 직업은 경쟁이 극심하고 지나친 불평등을 낳고 너무나 우연적이며 노력과 보상 사이의 불일치가 너무 크다 몇몇이 파이의 대부분을 차지해버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편없는 신세를 면치 못한다 물론 내가 당신에게 직업선택에 충고를 하는 입장이라면 나는 노력만큼 정확히 나오는 최고의 직업을 선택하라고 조언해줄 것이다 예컨대 의사가 되거나 변호사가 되라고 말이다 그리고 또 사적을 붙이자면 천재의 번뜩이는 영감에서 우러나는 큰 아이디어와 장괴는 구별되어야 한다 큰 아이디어가 넘치는 사람은 속된 말로 통밥 잘 굴리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영역에서 최초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탁월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은 앉아서 구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한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운운하며 허구한 날 모래성을 쌓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풍부한 것이 아니라 장괴나 부리는 허황된 인물이다 창의적인 발상을 통하여 얻은 아이디어와 통밥 굴려 얻는 장괴는 다르다 장괴로 부를 거머쥔 자는 장괴만 늘어 언젠가는 자기의 장괴로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만날 때마다 직업이 바뀌고 사업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부자는 현실을 중요시하고 이야기하며 가난뱅이들은 하루 종일 탁상공론의 꿈 이야기만 한다 훌륭한 아이디어는 자고 나면 바뀌는 헛된 꿈 같은 것이 아니다 대일성 싶은 나무는 어릴 때부터 다르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천재든 범죄자든 남성은 결혼을 하면 창의력을 잃는다 뉴질랜드 켄터베리 대학의 심리학자 가나자와 사토시 교수의 조사 결과도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유명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괄목할 업적을 남긴 연령대를 분석한 가나자와 교수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초기 성년기에 매우 경쟁심이 강하지만 결혼과 함께 성공의 동인 이삭을 하지면서 아이디어에 등불도소등 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30대 중반 이전에 중요한 발견을 이뤄냈으며 범죄자들의 범죄 행위도 30대 중반의 최고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세 이전의 과학의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1942년 발언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검색창에서 성필원으로 인물 검색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